대구시가 앞서 진행된 국내 기업과의 협약에 이어 미국의 항공우주 전문기업인 벨텍스트론과도 첨단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기관은 무인물류배달과 무인항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대구시는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심항공교통인 UAM 실증에서 시범도시 선정, 상용화까지 단계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. 벨텍스트론사는 세계 최초로 민간용 헬기를 개발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.